변호사 10명을 데려와. 우리 차검지라고 담아라. 사무장이래요. 분명. 이제 나오겠네. 상관없어. 복수자들은 알아서 알아봅니다. 김유리 씨한테 성상남을 요구하셨다는데 맞습니까? 문제 나오게 할 수 있어요? 네? 자신 있습니까? 깨어날 가능성은요? 이거요. 막혔다고. 이 범위 찾을 수 있는 건 한복꽃이 밖에 없어요. 마지막 경고입니다. 손 떼세요. 그 수신인이 저라고요? 나랑 어딜 좀 가줘야겠어. 어딜요? 나도 방금 인생이 좀 꼬인 것 같아. MBC 월화특별주의. 캐리어를 끌인 여자. 9월 26일. 첫 방송.